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1급 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에 출제된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과 행정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청소년 관련된 법에서 좀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까지 출제가 되고 있다.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까지도 출제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법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도 숫자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숫자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전에도 충분히 정리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2021년도에 나왔던 숫자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과 행정에서 관련된 법조문은 해설에 모두 다 집어넣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해설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분량의 법조문이 들어 있어요.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되 개정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개정된 부분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각나는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개정된 건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가 3년에서 2년으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그 문제가 단독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으니 개정된 부분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심야 시간대 미성년자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그 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게 삭제가 되었어요. 삭제가 되어서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0시부터 6시까지 게임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 게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건데요. 일명 신데랄라법이었는데 이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내용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전에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제가 다시 재촬영해서 서비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정도 소론하고 26번에서부터 38번 문제까지 전반부는 13문제, 후반부는 12문제를 풀겠습니다. 비교적 지문이 짧으면서 좀 쉽게 출제되었다는 것이 약간의 총평이다. 숫자만 잘 외워줬으면 문제를 풀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2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건데요.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위원장은요. 차관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이 앞에 기출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원장이 있으면 부위원장이 있겠죠. 부위원장은요.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부위원장입니다. 구성에 대한 거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초가는 민간위원이 있는데요. 그 민간위원회의 임기는 2년입니다. 대개 우리가 임기가 나오면 2년짜리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당연히 대표하겠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겠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은 총괄하고 업무를 그 다음에 지원위원회의 대표자가 되죠. 간사가 나옵니다. 이 간사는 공직자가 하는데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사입니다. 자 답을 해결했어요.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여러분 교재 해설에 보면 실력 다지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여기 지문에 나왔던 것은 다 밑줄을 쳐드렸거든요. 그 내용들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2번 지원의 위원은 다음에 사람이 된다라고 했어요.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합니다.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입니다. 자 위원 소속 공무원 중에 1명이 위원이 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초관은 7명 이내에 여기 나오죠? 민간위원이요. 자 민간위원은 7명 이내입니다. 7명 이내에의 민간위원이 있고 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보건위원의 임기는 당연히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이 되겠고요. 자 정리가 됐죠? 4번, 5번. 제가 여기서 봤던 질문은 보실 필요 없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5번만 볼까요? 지원위원의 사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위원의 간사 1명을 두는데요. 그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한다. 아 간사는 1명을 둔다. 이런 것들 좀 정리하시죠. 그 다음에 민간위원은 7명 이내.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뭐 보실 필요 있을까요?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2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27번 문제는 청소년기본법 제6조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조금 갖는다면 청소년 6선에 관해서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읽다 보면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체는 누구냐. 앞에 주호가 없잖아요. 주호가. 주호가 블랭크로 되어 있어요. 가정이냐, 학교냐, 국가냐, 사회냐, 지방자치단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되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청소년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 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 구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가정입니다. 이거는 제6조, 즉 가정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의 1차적 책임이고 가정의 청소년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자주 보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되는 것들 말씀드렸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 체킹해 주세요. 자 이제 2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런 숫자 문제가 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폭행,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AB, 음모 한 사람 음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강간할 목적으로 음모를 강간한 사람은 아니죠. AB적인 측면, 음모를 꾸민다. 우리가 음모를 꾸민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이제 처벌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되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바로 제7조의 2입니다. 제7조의 2입니다. 제7조의 2에 해당되는 건데 자 이것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AB, 음모 이게 포인트가 된다. 자 그러면 강간한 사람은 더 크겠죠. 강간한 경우는 강간한 경우는 더 큽니다. 무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설에 나오니까 그때 좀 말씀드리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시죠. 심화학습 내용을 보시면 아동청소년 성부에 관한 법률 제7조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이 나왔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했어요. 자 되셨죠? 여기 알아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밑줄을 쳐놨고요. 이거랑 혼동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7조에 이 AB, 음모가 있어요. AB, 음모 그 자리 별표. 자 제7조의 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위에 7조 있었잖아요. 이것을 범할 목적으로 AB, 그 다음 또는 음모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네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자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수치가 들어가 있어요. 수치가 들어가 있고요. 아동청소년 성부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내용이다. 블랭크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유죄 판결이나 약식 명령을 고지한 경우에는 몇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무엇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무엇을 병과해야 된다. 같이 약식 명령 할 때나 유죄 판결 선고할 때 같이 이거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100시간이냐 300시간이냐 500시간이냐 그리고 사회봉사냐 이수 명령이냐 수강 명령이냐 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프로그램은 그 다음에 이수가 나와요.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 자리에는 이수 명령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이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강 명령 아니고 이수 명령 아니고 이수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앞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앞에는 뭐냐면 수강 명령입니다. 수강 명령 수강 명령을 하는데 몇 시간 이내의 수강 명령이냐 500시간입니다. 자 500시간 이내의 수강 명령 사회봉사 아니고요. 수강 명령 또는 자 우리가 이제 약식 명령을 고지한다라고 했잖아요. 약식 명령을 고지하니까 수강 명령 내지 이수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이 답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9번의 해설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29번 해설에서 실력 따지기를 보시면 아동 청소년 선거에 관한 법률 제21조 형벌과 수강 명령 등의 평가입니다. 자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거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형의 선거 유예 밑줄 치세요. 반드시 보호관찰 해야 돼요. 반드시 보호관찰 선거를 유예했으니까 보호관찰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 한다. 그 자리 형관편 밑줄 자 이 문제는 2번에 있었네요. 반가로 2번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거하거나 약식 명령을 고지한 경우에는 같이 읽으세요. 시작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자 됐어요. 나머지 밑에 있는 것은 딱 한 번만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답은 5번이고 30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교육감 교육감의 임무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성폭력 대책 지역위원회가 나옵니다. 학교폭력 대책 지원위가 나오고 그 다음 음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세 가지를 좀 구분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학교폭력 대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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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가 있었죠. 대책 지역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혼동돼요. 잘못하면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에 있고요.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에 있고 대책 심의 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건 교육 지원청에 둡니다. 교육 지원 청에 둡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대책 지역 위원회니까 이건 시도에 둡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세 가지 구분해 드렸어요. 자 첫 번째 학교폭력의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1학기 2학기 2학기가 있으니까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학기 2학기가 아닌 거죠. 1학기 때 2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학기 때 1번 2학기 때 1번 하면 2번이잖아요. 그래서 연 2회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교육감이 하는 거예요. 교육감의 임무거든요. 교육감은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의 장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장한테 해야 돼요. 학교장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교육감이 시도교육감이잖아요. 시도교육감이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실시 계획을 수립하세요. 시행하세요. 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틀렸네요. 앞에 교육감은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맞습니다. 자 관할구역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가 있을 수 있죠. 소속 교원이 있을 수 있죠. 상훈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맞습니다. 자 시도교육청에 끊어주세요. 학교폭력 대책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분서를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시도교육감이 니까 우리가 교육지원청은 시공구에 있는 거예요. 이 교육지원청은 시공구에 있다고요. 시공구에 있는 것이고 시도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분서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좋은 문제입니다. 체킹해 주시고 다시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면 이런 문제는 꼭 나옵니다. 자 실력다지기 내용을 한번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감의 임무가 있습니다.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분서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를 틀리게 만들 수도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부분을요. 시 군 구 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 지원청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X 자 시도교육청하고 시도교육청하고 시군구 교육 지원청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2번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결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해당 학교의 장 관련 학교의 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면 학교장이 이런 경과에 대한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감이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경기도하고 소불시 교육감이 다르잖아요.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교육감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하는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자리잖아요. 학교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렸죠. 자 4번 별표 자 그 다음에 5번 교육감은 학교폭력 대책 심의원회가 처리한 어? 학교폭력 대책 심의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교육지원청에 있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폭력 대책 심의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 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감은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며 퇴약 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간구해야 됩니다.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이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 실태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해야 됩니다. 관할 구역 밖에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기 1번에 있었던 거요. 학교폭력 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연 2회상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된다. 9번은 여기 있는 거죠. 3번에 있는 거 안 읽겠습니다. 10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 발생한 때 학교 장 또는 소속 교원의 경과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 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에 따른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됩니다. 11번 내용은 상훈을 줄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 좀 살펴드렸고 그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들도 봤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31번 문제 들어갈까요? 이거는 정말 쉬운 문제죠. 여기에 교류란 단어가 나와요. 총선활동 진흥법상 명시된 정의로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플랭크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활동 말씀하세요? 교류활동이죠. 자 수련활동은 수련거리가 나옵니다.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련거리가 나오면 수련활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화도 나와요. 문화 같은 경우는 문화적 감성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문화적 감성 문화적 감성 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수련활동이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문화활동이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용어의 정의 중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이란 청소년 교류활동이란 청소년 문화활동이란 그 자리에 밑줄자 그어주시고 청소년 수련활동부터 할게요.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그 다음 밑줄 청소년 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합니다. 청소년 교류활동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교류에만 밑줄 치면 되고요. 자 청소년 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의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 그 자리 밑줄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문화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32번 문제 자 32번 문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입니다. 위기총소년 특별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도 좋은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1번을 보면 대상 청소년의 선정기준과 범위가 있는데 그것은 대통령용으로 정합니다. 맞습니다. 위기총소년 특별지원에 대한 건데 위기총소년 지원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 청소년의 선정기준과 범위는 대통령용으로 정하고요. 청소년 본인은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나요? 있습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자 법적 보호자가 신청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본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의공구청장은 긴급의 동그라미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요.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너무 긴급한 상황이니까 그래요. 가능합니다. 자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 물품 서비스 형태로 제공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기총소년 특별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위기총소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형태는 현금급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금급여를 이야기한다. 대개 뭐 생계비지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됐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32번 문제 해설을 잠깐 봐주십시오. 심화학습에 보면 첫 번째는 제14조 법률 제14조 위기총소년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빼고요. 1번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총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3번 여기 있는 지문들과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 그 자리 별표 특별지원 신청 및 선정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기총소년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시공부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여기 이 대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 2번부터 5번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이기 때문에 뭐 청소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나머지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같이 읽어봐요. 양가로 1번 시작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신청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2번은 청소년 지도자 3번은 교원 4번은 사회복지사 5번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 자리만 알면 되죠. 이런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이런 것을 선정해 줄 것을 시공부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3번 양가로 3번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긴급한 상황이 있다면 있다고 판단된다면 시군구청장이 청소년복지심의원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여기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행령 제7조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것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항상 이 긴 지문이 있을 때 뒷부분을 봐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대목이 바로 그건데 법 14조에 따른 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양가로 1번 자 현관편 드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찾아서 밑줄 치세요. 양가로 1번 기초 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그래서 이때 현금이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그게 바로 뭐겠어요. 의료지원이겠죠. 그 다음에 3번 3번은요. 맨 끝에 교육비용의 지원입니다. 교육비용의 지원은 학업지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취업이란 말 보이시죠. 취업에 밑줄 치고 맨 끝에 훈련비 지원입니다. 이게 이제 직업훈련 지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입니다. 폭력이나 학대, 위기 상황의 청소년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법률 상담도 필요하고 소송비용도 필요하겠죠. 지원 받습니다. 자 6번은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반가로 2번은 다른 법에 의해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우리 법은요. 이 중복급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에서 이 청소년에게 이걸 해주고 있다면 여기 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가로 3번은 뭐냐면 1 플러스 1입니다. 1 플러스 1은 뭐냐면 1년 원칙이고요. 1년 연장 가능해요. 1년의 범위에서 1번 연장 가능합니다. 3번 별표 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1년 이내에 현관펜 밑줄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년의 범위에서 밑줄 몇 번? 한 번 한 번도 밑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다만 2번 해주는 게 있어요. 2번 연장 가능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교육비용과 직업훈련비입니다. 자 교육비와 직업훈련비 교육비와 직업훈련비는 2번 연장 가능합니다. 2번 연장 가능 맨 끝에 보면은 2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을 다만 부터 보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비용 그 자리 동그라미 1 교육병의 지원과 끊어용 취업을 위한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켜야 필요한 훈련비 동그라미 2 그래서 이게 직업훈련비가 되는 거죠. 이것과 이것은 2번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33번 문장